네 혼자 온 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체니아빠입니다 잠깐만 이거 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체니아빠입니다 지상엘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럼 봐봐 연천학과류 형님이 개장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여기 보면 알거야 수.. 수백만 마리 있어 수백만 마리야? 어 진짜야 가오리 있나요? 맞을래? 아 가볼게요 여기 연천 아쿠아리움 갈 때는 여기 들어갈 때 좀 그렇네요 여러분 오 이거 진짜 많다 잘 밑에 있어 아 연천 아쿠아리움은 직접 들어가는 체험이군요 내가 보여줄게 아쿠아리움 오늘 뭘 볼 수 있을지 볼게요 응 오 시원해 어 어 어 이런 아쿠아리움은 어디 없어 우와 진짜 많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65종 내기랑 65종 내기랑 가물치랑 엄청 많은 거구나 여기가 네 진짜 많네요 여기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맞습니다 여기 아쿠아리움 보다 물고기 많아요 여러분 너무 억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족돼질 하러 왔는데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거 저도 사실 처음 보거든요 자 이제 족돼질 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 오 여기 있다 확실해지지 네 잡았어요? 잡았지? 우와 오 Ges원 가볼까? 네 감자 이거 한TAEM 한TAEM 갔고 응 예 yes 여길 딱 잡는 거였나? 두 마리 끝! 에헤이 오! 여기 아쿠아리움 체험도 할 수 있네 아 좋은데요 형님? 바닥에 다 무려지자 볼지 여기 여기 있잖아 잡아봐 에이 형님 이런 거 어 왜 이렇게 물살이 세냐?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한 번 더 형님 제가 못 잡는 척 하는 거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아 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자세가 안 좋았다 여기 있는데 작아요 네 이렇게 잡은데 얘는 너무 작다 살려주자 네 모래무즈가 땅에 있는 거 다 긁어먹어 주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그 안씨 아시죠? 청소물고기 그런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다보면 이제 상어랑 가오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고래도 나오고 오! 보인다 보인다 여기있다 여기선 안 보이는데 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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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야 사이즈 괜찮네요 실에 입이 진짜 그냥 청소물고기랑 똑같아요 응 잡았다 잡았다 이야 치크네 아 근데 형님 안 볼 때만 잡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알았어 내가 안 볼게 아이 고수 앞에서 떨려가지고 와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른데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참마자다 참마자를 손으로 도망갔다 아 엄청 컸는데 모래무지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있는데 그냥 사라졌어요 아 엄청 컸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래무지 보이죠 이 무늬가 너무 잘 보이네 사이즈가 좋아서 잡아갈게요 빨라 아 놓쳤어 와 여러분들 여기 아쿠아리움엔 박쥐까지 있네요 이게 앞에 있는 게 박쥐인데 이게 지금 나방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나 박쥐들이 예 박쥐 여기 보이시나요 오 여기 아쿠아리움은 민물생태관을 아 진짜 자연처럼 해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재미로 와주세요 어 여기 아기야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천천히 가면 돼 있어야지 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 아 잡았어요? 과연 과연 크다 오셨어 야 크다 크다 재밌어 재밌어 맥이 있어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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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수신 깊다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와 여기 아쿠아리움이네 여기가 물고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코너 잘 만드셨네요 여기를 이렇게 시키기에 맺혀 네 재밌다 보는 것만 해도 재밌고 이런 데에 가물찌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알비노까지 있는데 여기 납자루 같은데요? 아 여기 황금물고기 많네 여기서부터 먹을게요 종살 종살 들어요 납자루하고 피네네 아 귤납자루네요 물안에 줄이 확 있네 오 참 맞아? 중고하면 500원 어휴 이거는 이제 민물 바다로 따지면은 뭐래? 바다로 따지면은 망상어? 망상어? 아 여기에서부터 쏘가리 나와요? 어 쏘가리하고 내기 장어 장어도 나와요? 대박이다 여기 아쿠아리움 관람동선이 아주 넓어서 쏘가리랑 보려면 좀 고생 좀 해야겠는데요 커요? 커요? 여기가 6점 오케이 6점 어디? 왜? 안 보이는데 잘 볼까? 3점 오 들어온다 와 진짜 크다 거의 3자 중후반데 생명세가 다 따로 따진 시리같은거예요 뭐시리? 하나 이거 아 저 주신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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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 개씩 끌려 먹어 우와 진짜 크다 제가 22, 23 되거든요? 3자 한 5 되겠다 35? 35 잠깐만 그러면은 모래물질 없지? 이거 안 지켜봤는데 이게 교체 아니하면서 모래무지로 쏘가리 한 마리나 왔다고 모래무지도 10 마리에 왼쪽에 모래무지도 아까운데 모래무지 언제든지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깔종하게 놔둘게요 우와 이거 너무 많다 얘 또 무리가 되게 이쁘네 잘 봐라 진짜 이쁘지 감안지 감정하게 들어가면 이제 딱 감안지 Ausw 빡빡해 졌다 응 싸이지 괜찮아요 너무 좋아 그 치킨 시키면 쿠폰 열몇마리 모으니깐 쏘가리 주시는 것처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폰 다 방생해주고 다시 쏘가리 한 마리 받아왔어요 재밌네요 오늘 아따 이게 발견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찾는 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 여기 멸치대 있다 여기 여기 멸치대 있어요 멸치대 이제 안받아주시네요 아 이게 아쿠아리움이라고 불러나고 이쪽에 가물치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있을 거 같아 오 있을 거 같아 오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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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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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물치 있죠 있죠 잠시만요 오지 마세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얘 얼굴 다쳤어요 지금 다쳤네 얼굴 터졌어요 낚시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물고기끼리 싸웠나 아까 가마우지 6마리인가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저 섬에 사람들이 다슬기 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아마 새가 공격하지 않았을까 무늬도 되게 멋있고 좋은 앤데 아쉽다 저기 간다 잘 가 잘 가 여기 장어 있다 형님 여기 장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보셨죠 형님 바다로 따지면 붕장어 붕장어 어때 여기 관람료 한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받아도 될 거 같습니다 네 갑자기 스킵해서 보시는 분들 놀라실 텐데 이거 다 장난입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가물찌요 가물찌요 오야 있다 자기야 자기가 잡아봐 가물찌 내가 잡아 자 여기 앞에 이거 팍 튈 건데 이거 팍 튈 데다 보면은 위로 튀어 오르거든 네 한 6자 5자 될 거 같아요 느낌상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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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쿠아리온 관장님 잘하십니다 귀여워 주문에 막 긁히면은 상처가 많이 나면은 얘는 병 걸려서 죽거든 그래서 물속에 담가서 보여줄게요 무늬만 봤을 때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아까 걔는 아팠는데 얘는 아주 깨끗하네 모래무지도 잡혔네요 자 얘는 놔줄게요 바다에 갯장어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갯장어 같은데 고맙지 다음에 보자 안녕 안녕 숨 쉬려고 올라온 거 같네 안녕 가 가 이제 가도 되는데 가 가 가 그러니까요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뚫채로 뜨면은 이제 얇은 데를 가면 내 얘기가 나올 거야 여기 뭐 있다 뭐야 이거 아 감을 치구나 아 깜짝이야 역시 금지 가라 가라 아 지금 넘어진 상황인데 아야 아퍼라 아퍼 아니 발꼬락이 지금 쥐 나서 꼬였어요 아이고 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인어공주 됐습니다 야 여기 진짜 미끄럽다 미고기도 엄청 많고 야 재밌었다 야 재밌었다 후 너무 좋으면 여기 티켓 네 티켓 티켓 끊고 왔어요 아까 사이즈 그래도 한 30 한 2-3 되겠다 색깔 고소 변했네요 너 진짜 가져가도 돼요? 응 난 쏘가리 부자잖아 하하하 와우 괜찮았다 아쿠아리엄 구경도 하고 좋네요 오늘 오늘 재밌었지? 네 아쿠아리엄 체험도 하고 얻어가는 것까지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물고기 정말 많죠 이야 이게 쏘가리연못인데 저기 황금 쏘가리 엄청 화려하네요 이야 그리고 참개구리입니다 참개구리 우와 백쏘가리 여기 황쏘가리랑 백쏘가리 있어요 백쏘가리든 천연기념은 아니죠 자연에 있는 거 관장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뵙도록 됐 Sawy